저희 또 그리고 오늘 이 공연을 위해서 버스킹을 했죠? 그쵸 버스킹을 했죠 여기 앞에 연트럴 쿼크에서 아 연극 발음 가능한가요? 네? 연극 발음 연극 발음? 연트럴 쿼크? 저희가 오늘 타이틀이 썸머필링이잖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? 여름! 여름! 여름의 여름입니다 화내지 마요 화내지 마 나랑 텔레포시 통화사랑 누구야?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무슨 톤인지 알아요? 여름! 썸머가 여름인거 저도 알아요 썸머 여름인거 알아요 여름! 그러면 썸머필링 설명 한번 해주세요 썸머필링이요? 네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저희가 노래로 들려드릴거에요 맞아요 멋있다 되게 신선하죠? 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고마워요 저 엎드려 절 받는다 그렇죠 여름에 느낄 수 있는 감정 뭐가 있을까요?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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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블라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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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 휴가도 있잖아요 여름에 휴가도 있죠 네 저 수식도 있고 아 감사합니다 그렇죠 멤버들은 오늘 기분이 어때요? 그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는 사실 저기 그 뭐냐 저 백스테이지에서도 계속 아 오늘은 그냥 열심히 집중해서 기타 열심히 치자 이러고 딱 왔는데 딱 SE 끝나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신나는거 어떡해 이런 방망갔어요 뒤에서 뒤에서 보는데 앞에 네 명이 다 어쩔 수 없지 어 장난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오기 전에 위에서 형들한테 형 몇 분 남았어요? 형 몇 분 남았어요? 계속 물어봤어요 사실 오늘 오기 전에 왜? 왜? 이거 밀어 box 그럼 합격이 나 됩시다 그리고 백스테이지에서 스무악가지고 야 오늘은 무조건 아이 쭉 집중하고 흥분하지 말고 저는 들어오자마자 야 arrive 아nous 아까 역들이 무너스까지 오면 그만 risk 아오 그렇습니다 저희는 기분 Jim D.Link 기분이 이런데 아 tackling lui 저 분 어제 속바닥 밀치기로 해가지고 티켓 따지 못으로 오셨어요 저희가 어제 버스킹 할 때 표를 나눠드렸는데 그 상품 상하신 분이에요 커플로 오셨네요 일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저희가 왜 이렇게 생겼지? 좀 앉아 저희